안녕하세요. 우리는 몽고스입니다. 네, 우리 몽고스는 신나는 음악하는 밴드고요. 지금 4집 녹음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인데 지금도 열심히 녹음을 하다가 잠시 째내서 촬영을 합니다. 어, 아마 우리 그린플로그드 공연할 때쯤은 아마 우리 몽고스 4집 새 앨범이 나왔을 텐데요.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4집은 전체적으로 신나게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춤출 수 있는 그런 트랙들로 꽉꽉 채워서 준비했으니까요. 그린플로그드를 만날 때는 정말로 재미있게 신나게 즐기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그린플로그드에 참여하게 되면 작년이랑 해서 두 번째 나가게 되는 건데요. 작년에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날씨도 좋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억에 같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그린플로그드에서 만나요! האר피! 버 유튜 그린플로그리 가져jas They oon Sad 이abet regions terrifying 우리 세상 kommen